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월상원전 사업 변경 허가와 원전 부진의 비상 대응 거점 시설 관련 개정고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전 부진의 비상 대응 거점 건물 설치를 명시했는데 기존에는 원전으로부터 10km 밖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. 또 월상원전 3, 4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에 따르면 증기 배출 밸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용접된 부분은 같은 종류의 금속으로 용접하도록 변경했고 중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냉각수 공급 개통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.